어..여기? 줏? 바비 와 텀들공격 134원 모임? 레전드 그냥 카네이브 그냥 먹었는데? 전호 헤드 유저임 임무를 수락하지 훔친다니 왜..왜 내가 뜨끔하지? 아니 점 5개 지키는게 왜 무슨일 나요? 전퇴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나미가 별말 하진 않았지만 아 전체구나 아하 아 오해였네 왜 안보이지 니코? 아 근데 선딜공격이 뜯겼네 아 잘 폈다 이거 아.. 너무 아파 작전상 후퇴해야겠는데요? 야 이거 안된다 이거 비상 일단 밀고 도망가 작전상 후퇴하겠습니다 Q가 딱 맞았으면 들교환 이기는건데 아깝다 자 빠르게 2분 30초에 텔포타는 미드 의지의 모습을 보면 팀원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CS는 안 놓쳤어 얘들아 CS는 내가 앞선다는거 오히려 오케이 어 오우야 깜짝이야 어어 아 나한테 타지 뭔가 실드 받았으면 살지 않았을까? 좀 아쉽네 음반 기해주면서 밀교환 해주면서 플리어로 기해주면서 나쁘진 않은 듯 그래도 싸인전 자체는 잘렸어 여기 있네 아 오케이 오..이걸 맞아도? 여기? 나 뭐야 이거 왓? 아니.. 이게 진짜였어? 레전드 그냥 아니 당연히 가짜인줄 알았지 와..진짜 본인도 속은건가? 설마? 아니 이건 진짜 본인까지 속은거 같은데? 상대방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까지 속아야되는 아니 그렇다고 진짜 속으면 어떡하니? 와 진짜 깜짝 놀랐네? 이 하나번 할까요? 어..이건 가져야될거 같기도? 반응중 건멸! 오케이 좋은데? 잡았다 잡으려 미니언 조심해 기다려 미니언을 조심해 어.. 말하다 맞아 죽었네? 어..좋은데? 나쁘지 않아요 이런거 빅 주물력템을 사오죠? 원거리 원폼을 내야될거 같은데? 저 두개 딱 사서 오케이 안 보인다 얘들아 거의 다 밀긴 했는데? 사비 뭐야 이거 미니언 한 마리가 니코야 너무 티나잖아 장난해? 그건 좀 아니지 어.. 아니 바텀님 뭔 지지여 지지가 무슨소리니 일상황 좋은데 셀프 타야겠다 지금 어.. 나만 뭐 데려놔? 오 좋은데? 아 까비 아 까비 좋아요? 아 죽었다 까비 파밍 고고 얘들아 그래도 아직 안 졌어 할만해 좀 파밍 해봐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지 우리 팀도 와 이거 뭐야 깜짝이야 얘 좀 나오는데? 아 이거 시야가 없는데? 가보긴 할까? 어어 무리하긴 했는데 좋아요 기달리 던졌다 그래도 좋니? 어어 와 까비 어 네익스 오히려 좋아 전멸가지 뺐어요 에라 모르겠다 야 쳐 쳐서 불러 그냥 아니 그엔 안와? 어어 자 일단 이거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오케이 야 나쁘지 않다 좋은데? 나쁘지 않아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좋죠? 좋아요 뭔데? 그럼 용까지 먹죠 많이 비볐는데? 아니 오히려 유리할지도? 여기까지 왔으면 뭐야 이거 어 하튼 아니 얘네 뭐야 너무 좋은데? 닉 정브를 털어야 되나? 아 오케이 더 밀자 오케이 야 상대 줄줄이로 다 던지는데? 이거 갑자기 뭐냐? 이달리를 시작으로 갑자기 다 죽어졌는데요? 궁금한게 있는데 찍소를 내면 좀 더 세지나요? 아 모르셨구나 개미지 50% 더 들어갑니다 아 이걸 모르네 아니 루피가 고무고무 총난타 쓸 때 왜 말을 하면서 쓰겠어 당연히 더 세지니까 그런거지 그죠? 어 뭐야 야 우리 원거리밖에 없어 모독함? 아깝다 아니 그외네 다 못 꼈어 아 수고하세요 라바돈 사서 싸움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죠? 이거는 귀환을 했다가 탈게요 바로 안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사자 어 여기? 줏 라빙 와 텀드 공격 134원 모임? 레전드 그냥 카네이브 그냥 먹었는데? 바로는 먹었네요 아그럴 힘이 없지 상대도 자 공쿨 벌써 돌았다는거 심지어 자 도와줘 에잇 설마 아니 챔피언 추가 피해도 좀 쎈데? 님들? 챔피언 추가 피해가 왜 3500이나 돼? 은근히 세네 이것도 은근히 세네 이것도 잘못 뜬거 아니야? 아니 잘못 뜬 느낌인데? 어어 어 어우 깜짝이야 아니 이게 안 죽어? 좋네요 아 아가비 아 아가비 뭐야 차조 히시나 뭐하세요? 찍 고요 어? 전체 되는구나 미드 차이 캐리 전체 되네 생각해보니까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수고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되면 이거 해줘야지 그쵸? 수고하셨습니다 캬 캐리 아니 누가 안줬어 아니 아이유 열성패나 나 안줬니 고맙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봐? 상대? 어디 있는거지? 여기 있었구나 뭐야 이거 오른님 어 어 그래요 아 아니 이게 저거? 와우 대나마 다행인데 그래도? 나쁘지 않음? 자 1랩 괴롭히기 반드시 가야겠지? 아 아 재밌다 재밌다 라인을 최대한 먹지 말죠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좀 당겨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모르는 참고 있다 근데 뭘 위해서? 거의 아래쪽 졌잖아 라인이 왜 당겨지지 근데? 뭔데? 라인이 왠지 모르게 당겨지는데요? 진짜 모른 모른 인생 그냥 망했는데? 대포만 먹고 자 심지어 박치기를 찍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친구 어? 갈게요 벽에 닿지마 벽에 닿지마 야 이걸 풀어주고 온다고? 벽이 맞네 와 레전드 뭘 또 왔어? 전멸 쓰면서? 오 100% 다이브임 안오네 어 처음에 두번 안왔으면 진짜 올은 2랩도 못찍고 끝나는건데 게임 아쉽다 보스무스가 잘 풀어줘가지고 어 아 이거 피했는데 이걸로 못피해? 살짝 닿았네 의식해서 오른쪽으로 모빙을 해봤는데 아 근데 잡았다 맛있다 너무 가버려 들어가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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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? 아앗 와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바탐 네이스 아니 올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있냐 이 친구 오우 그러게 왜 누가 오르나래 누가 선비카래 오른 이거 보내줄 수 있나요? 아 박 아 끝났네요 5룬을 열심히 팼더니 분량 2등 수고했습니다 5룬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5룬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5룬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5룬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6룬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